고향이 목에 방울 달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느 마을의 쥐들이 회의를 하였습니다. 새로 이사 온 고양이 때문에 우리 마을 쥐들이 한 마리씩 죽어가고 있어. 무슨 방법을 세워야 할 것 같소? 나이든 쥐가 말하자 여기저기에서 쥐들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맞아요. 낮이고 밤이고 바깥 구경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모두 굶어 죽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방법을 찾자는 게 아닌가 무슨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해봐요. 모두들 의견을 내놓았어요. 고양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바치면 어떨까요? 아이고 아니요. 여우에게 부탁해서 고양이를 쫓아달라고 합시다. 아무리 회의를 해도 그럴듯한 방법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한숨만 쉬며 걱정하고 있는데 어린 생지가 앞으로 폴짝 나섰습니다. 저에게 좋은 의견이 있어요. 고양이의 목에 커다란 방울을 달아주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고양이가 걸어 다닐 때마다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날 테니까 우리들은 방울 소리만 나면 재빨리 달아나 숨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 참 기가 막힌 생각이로군. 모두들 어린 생지의 의견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젠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며 법석을 떨었죠. 그런데 맨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늙은 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시오. 무척 좋은 방법인 건 틀림없지만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소. 문제가 있다는 말에 쥐들은 놀라서 모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누가 고양이에게 다가가 방울을 걸겠소. 아마 몇 발자국 다가서기도 전에 고양이의 날카로운 발톱에 목숨을 잃을 것이오. 누구 용감하게 나설 친구 없소. 쥐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답니다. 좋은 의견이란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해요. 실천이 불가능한 의견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아무 쓸모가 없죠.